전남 대학교 총장 6.96대 1이 됐습니다. 우리 모집 정원의 반을 뽑는 학생부 교과에서도 5.62대 1이 6.23대 1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인재 전형 쪽에서는 8.28대 1이었는데 9.10대 1로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 경쟁률이 상승한 대학은 거점 대학에서는 충남대, 전북대 수준입니다. 전남대학교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꽤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농어촌 전형에서는 4.40대 1이었는데 3.99대 1로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농촌, 어촌, 산촌 지역에서 학력 인구 감소 영향 탓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전형을 간소화한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전형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학력 인구 감소에도 수시 경쟁률이 상승한 요인으로는 어떤 걸로 보십니까? 올해 전형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간소화했습니다.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철폐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인재 전형에서도 그 모집 정원을 대폭 확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1대1 맞춤 진학 상담을 했고 또 진학 상담 교사들 대상으로 150여 회가 되는 그런 워크샵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남대학교가 그동안 제때 새로운 시대를 맞는 학사 개혁을 해왔고 최근에 연구비에 있어서도 두드러지는 성과를 보인 것, 이런 것들 거기에다가 나주 혁신 도시의 성장,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반면에 최근 2년간 입학 정원의 10%를 감축하면서 대학 운영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떠나요? 500명 가까운 정원 감축으로 해서 4년 전에 비해서 100억 원 정도의 등록금 수익 감소가 있었습니다. 근래 10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낮춰왔기 때문에 그 여파가 재정 절벽이라는 표현이 적당할 정도로 큽니다. 올해는 학생들,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에 있어서도 입학금도 폐지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가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 육성 정책을 펴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국가 재정 지원을 크게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국립대학 육성 지원 사업으로 50여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내년도에는 그 금액도 배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도 새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시설비 지원도 중요한데요. 작년에 전남대학교의 시설비 지원을 21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378억을 받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는 420억 원이 계산이 되어 있어서 크게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기업체에 이전하면서 저희 소득을 확보하기도 하는데요. 전남대학교가 이 면에 있어서는 국립대학들 중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27억이었는데 올해 크게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발전기금 확보도 정말 중요하지요. 작년에 대학을 사랑하는 소호의 릴레이 기부를 했었는데 280여 분이 참여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봐도 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이 지역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캠퍼스 인근 환경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자로 선정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북구에 이르는 마을이 22만 제곱미터입니다. 이 지역이 오래전부터 구성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가 적고 그럼으로써 상권이 정체되고 시설은 낙후되고 또 지역민들이 노령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왔습니다. 전남대학교는 학교 캠퍼스타운으로서 이 지역을 함께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성과로 캠퍼스타운영 지역재생사업에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비어있는 공가라든가 또는 새로이 만들 지역공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도 함께 나누어보고 또 새로운 시제품도 만들어보고 또 실제로 창업에 나서보기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시작이 될 겁니다. 또 전남대학교에는 1,500여 명에 이르는 60여 개국 이상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문화거리 같은 것도 그쪽에 마련이 될 것입니다. 대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적, 물적인 자원들을 그 지역에서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 해서 지역 상권도 활성화시켜보고자 하고요. 또 스마트 가로등이라든가 스마트 택배 시스템, 주차 시스템 이런 것을 통해서 스마트 도시 개념도 거기서 시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또 지역민의 생활 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남대 연구비 수주액이 1,500억 원을 넘어서 국립대 1위를 기록하는데 연구 성과가 눈에 띄는데요. 전남대 연구분야의 경쟁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해 공시 기준에 따라서 전남대학교가 국립대 중에 1위의 연구비 지원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우수한 신진 연구자들을 뽑고 또 성장해 나가는 중견 연구자들을 집중 지원하고 또 대형 연구 집단을 육성하고 이렇게 연구자 친화형 캠퍼스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남대 연구력의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최근에 제4차 산업혁명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연구가 필요한 분야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대학교의 연구자들이 새로운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연구 주제들을 잘 포착해 내고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우리 공학, 의학, 또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농업, 수산, 해양 분야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걸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인문한국 사업의 성과가 좋아서 재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후속 사업에도 저희 인문대학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총장이 되면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연구 집단이 10개만 캠퍼스에 숨쉬고 있으면 바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적어도 30개 이상의 씨앗이 뿌려졌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올해 로봇공학, 또 사물인터넷공학과 같은 융합전공을 신설하셨는데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새로운 시대 조류에 맞게 학생들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항분간의 융합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육방법을 채택한 것이 융합전공입니다. 실제로 주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해서 로봇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이 10명, 그리고 미래에너지 분야가 15명, 그리고 빅데이터 금융공학의 55명, 그리고 IoT, 인공지능 분야의 30명이 올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운 단과대학으로 융합대학을 새로 개설하고 소프트웨어 전공을 기본으로 제공해서 더 그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전남대 학생들의 취업률 변화는 어떻습니까? 전남대 학생의 취업률이 6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에서는 최상위 수준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융합인재교육원이라고 하는 전문 지원기관을 설치하고 또 단과대학별로 커리어 매니저라고 하는 1대1 지원 전문가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교과 과정으로는 일찍부터 진로 설계와 자기 이해라는 교과목, 그리고 생애와 직업 탐색이라고 하는 지원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다양한 교양과목을 통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또 새로운 전공과목 변화를 통해서 충실한 전공실력을 갖추도록 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수 캠퍼스의 해양수산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전남대학교에 수산해양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수산해양산업 관련 인력을 기르고 있고, 또 선장 등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의 인력을 충실히 배출을 하고, 다음에 수산과학연구소가 올해 중점과학연구소로 선정됐습니다. 정말 여수 캠퍼스에 처음 있는 그런 쾌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수산분야의 단과대학을 갖고 있는 종합대학이 5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양대학이 두 군데가 있고요. 그래서 수산해양 분야의 전문인력을 가르치는, 배양하는 그런 대학이 7개밖에 없는데, 그러한 대학교 간의 협의체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에 이 대학들 총장협의회를 갖고, 그러한 협의체를 출범을 시키고, 그래서 수산해양 분야의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병석 전남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